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현대차의 수소사업에 대한 뉴스인데요.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발표를 했는데요. 스위스의 GRZ라는 회사가 있답니다. 이게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GRZ 테크놀로지라는 회사하고 유럽의 에너지 솔루션 스타트업 한 회사에 수소연료전지의 시스템을 수출한다고 밝혔는데요. 현대차가 수소차에 관한 선두권을 형성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익히 잘 아실 텐데 차에 탑재되어 있는 게 아닌 상태의 수소연료전지 이게 스택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스템을 수출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게 현대차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핵심 기술 수출 승인을 받고 진행이 된 수출이라고 하고요. 현대차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비자동차 부문에 수출하는 게 처음이라는 그러니까 스위스의 이 업체 GRZ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이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사다가 자동차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이동형, 친환경 이동형 발전기에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자동차 외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단초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물론 이게 수출 금액은 미미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자동차 메이커인 현대차에서 이 수소에 관련된 시스템 자체를 수출한다는 것은 최근 들어 현대차 주가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어쨌든 수소경제 그리고 수소산업에 대한 주도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조금 조금씩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EU를 중심으로 해서 EU의 독일도 그렇고요. 각국이 다 그렇습니다만 EU 집행위원회가 사실 지난 7월에 수소경제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했죠. 그리고 독일을 비롯해서 각국이 친환경에너지에 관련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수소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작년 기준으로 4,987대 이게 한국에서 대부분 많이 팔린 것이 되겠습니다만 넥소가 이제 단일차량 그리고 현대차가 기준으로 현대차가 이제 완성차 업체 중에 수소차를 제일 많이 판 업체가 됐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에 집계를 해보니까 3,290대 넥소가 그렇게 팔렸다는 거죠. 그리고 7월에 스위스의 세계 최초로 30톤급 수소전기 대형 트럭을 양산해서 수준한 실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현대차가 굉장히 힘든 기간을 많이 보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현대차 주식을 보는 시각도 전통적인 밸류 주식 그리고 시크리컬 주식의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성장력이 있는 그런 주식으로 조금씩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저희 시간에 한번 출연을 두 번이군요. 두 번 출연을 했던 현대차 연료전지 사업부를 맡고 있는 김세훈 전무가 이 인터뷰에 말미에 커테이션을 달았는데 이번 유럽으로 연료전지 시스템 수출은 현대차 연료전지 시스템의 다양한 적용 가능성과 사업의 확장성을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네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김세훈 전무님을 다시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런 기술의 발전이나 또 사업의 영역의 확대가 어떻게 더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보고 계실 테니까 제가 전화드리면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 은행권을 비롯한 신용대출을 조여야 되냐 놔둬야 되냐 가지고 고심이 많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언론사의 헤드라인이 비투다, 광폭 증가다, 걱정스럽다 이런 헤드라인이 잡힌다는 것은 대체로 금융당국의 현재 유동성에 대한 시각을 나타내는 걸 가능성이 많다라는 해석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증권회사가 먼저 나서고 있죠. 신용용자를 대형사 위주로 속속 중단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의세 대우 다 대형사 아닙니까? 여기가 이미 신용용자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해놓은 상태고 어제 삼성증권도 이른바 비투를 하게 되는 신용용자를 중단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사실 삼성증권 같은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이 돼서 16일부터 신규 신용용자를 중단한다고 15일 날 어제죠. 밝혔는데 삼성증권의 신용 매수 중단이라는 게 사실 7월 22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현재 신용용자에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자기 자본 3조 원 이상 지금 말씀드린 대형사들이 대체로 3조 원 이상 대형증권사 아닙니까? 대형증권사가 사실 3조 원 이상이 되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본의 200%까지 만약에 3조가 자기 자본이다 그러면 6조까지 가능한데 이 6조 중에 100%, 3조는 중소기업, 기업금융 관련 신용공유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유통시장의 신용공여 한도는 그저 100%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투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대형사의 신용공여 중단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증시로의 가수요는 조금 조금씩 금융당국의 스탠스와 더불어서 자체적으로 조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 단위에 급등 종목이라든지 개인 매수세가 신용융자로 비교적 많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수급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난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 뉴스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신용융자도 그렇습니다마는 금융권 특별히 은행의 신용융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어떤 확정적인 발표가 어떤 것이 나올지도 금주 혹은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셔야 될 주식투자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업 내용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실적장세의 성격이 아니고 여전히 유동성장세의 중반분지 끝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으로 인한 또 가수요로 인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조금은 조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뉴스 전해드립니다. 빌게이츠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영향력이 있는 어찌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또 WHO보다도 전세계가 더 주목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빌게이츠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된다고 얘기했지는 코로나19의 백신은 내년 여름에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그로 인해서 2022년 정도가 되면 코로나19가 지구상에서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올해 가을 이후에 사망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고를 냈는데요. 이게 그냥 말로 한 게 아니고요. 민간 자선단체를 이끌고 있죠. 빌앤 멀린다. 멀린다가 빌게이츠의 아내인데 빌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 중에 골키퍼스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백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화이자를 포함한 다수 기업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사실 마이크로 빌게이츠 재단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데 빌게이츠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화이자가 그래도 선두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 인터뷰가 나오고 있는 얼마 시계차가 없이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에서 또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뉴스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에스트라제네카가 부작용 때문에 임상시험을 일시 중단한다 이런 뉴스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임상시험을 다시 보류한다는 백신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뉴스들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글로벌 증시에도 언택이냐 컨택이냐 주도권에 대한 논쟁도 같이 있고요. 또 증시 혹은 경제의 펀더멘탈, 경기 상황에 대한 것도 이 백신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섣불리 11월 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게 11월 초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의료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성급한,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성급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쨌든 에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슨, 존슨도 그렇고요. 모더나도 그렇고 미국 업체뿐만 아니라 영국, 중국, 러시아 다 어쨌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내에 우리가 접종을 하게 될 렌즈 아니면 빌게이츠 말대로 내년 여름이나 가능할 렌즈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조금은 이 기대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왜냐하면 부작용들이 계속 나온다는 그런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스탠스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혼자 진행한 뉴스 사문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여러분께 예고해드렸는데요. 키움증권의 박상준 애널리스트가 나와 계십니다.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천천히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경제에 대한 걱정되고 싶습니다. 또한 그리의 문화가 되신다고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